원주시가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합니다. 모두 10억 원을 투입해 관내 경로당 36곳과 복지관 4곳에 사물인터넷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경로당을 설치하고 원격 강의 방식으로 건강체조와 치매 예방, 노래교실, 스마트폰 활용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으로 추진되며 원주시는 이달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